퇴좌 과장 퇴좌 과장 퇴좌 과장 퇴좌 과장 알게이 장보러 옵니다 지금 거의 문 닫기 직전에 왔어요 펌 두부랑 엑스트라 펌 저 케이크 만들거라서 이번주에 딸기 케이크를 도전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오늘 먹을 샐러드 대박사건 포테이토가 1.65 무조건 사야죠 어떻게 가야 되는데 아 진짜 크다 절반은 버릴거 같은데 아니거든 다 먹을거야 상태 좋겠지 너무 무겁다 이거 그럼 마지막에 챙겨갈까 양배추 양파 우리집에 양파 귀신 양파 뭐가 삶이 있는다고 진짜 빨리 먹어 간소고기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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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괜찮습니다 들어와 달걀 자 합격 어 이거 좀 이상해 괜찮아 냉동홍 아 뒤로갔어 냉동홍합은 알디죠 들어와 들어와 마지막으로 감자 사고 집에 갈겁니다 뒷모습이 매우 불쌍해 보입니다 불쌍한 뒷모습 불쌍한 뒷모습 줄 무슨일 빵 장사하시나봐요 아 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어요 장봉이 끝 장봉이 끝 짠 트리를 완성했습니다 불 꺼봐주세요 우와 우와 예쁘다 완전 이쁘 예뻐 아하 이거는 우리 코스니 양말 사이즈에요 산타 할아버지가 여기 선물을 넣어주겠죠? 우리 최애 오나먼트 아하 이게 오빠고 이게 저에요 빵 이게 내 최애 오나먼트야 귀여워 완전 귀엽지 않아? 몸매가 아주 예술이야 빵 크리스마스 갬성 어떤가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내가 요리해서 어? 근데 돼지고기 먼저 볶고 야채 볶지 아 야채를 먼저 볶으라고 매일 요리 크리스마스 왜 그래? 왜냐면 감자가 바테도 나아질까요? 짜장 먹을까? 카레 먹을까? 요리 카레는 좀 비슷하게 하네 어 매워 단무지도 맛있게 잘라주고요 영광의 상처 오빠 야채 썰다가 손가락 맴매됐어 어쩔 수 없어 좀 더 보자 짜장도 하탕 넣어 뚜껑을 일단 다 해줄 건데 아니 꼬꼬 때 하면 더 맛있는데 괜히 투명히 투명히 예쁘게 퍼져 잘 먹겠습니다 사진 찍고 있어 맛있겠다 제인티 와 진짜 맛있어 음 맛있지? 잘 됐는데? 응 양배추 하니까 진짜 고소하고 맛있다 응 오래 안 했는데도 맛있어요 외로 응 아직까지는 미역국이 질리지 않아요 하하하 저녁 먹고 간단하게 마샬 구경하러 나왔어요 하하하 하하하 이거 작년에 산 거랑 비슷한 거 하하하 이쁘다 12.99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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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내가 인간을 그러네 어? 이런거! 이거 비슷한거 저희집에 있어요 Made in Italy 이거 집에 있는건데 되게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집는거 봉지같은거 크리스마스 이쁘다 아 졸귀 오늘은 진짜 살게 없어요 뭐하고있어 아 진짜 또 운동기같은거 보고있어 지금 아 나 십섭을 샀는데 오늘 손해봤어 이거 오늘 샀는데 여기가 더 싸 다시 환불하고 이거 사 이거 기부했다 샘치자 그래 밥먹고 간식은 밥먹고 간식은 유자에이드랑 아주 시원한 유자에이드랑 포테토스틱 포스틱 포스틱 포스틱이네 포테토스틱인줄 알았는데 포스틱이다 소고기 포스틱 스틱 핫초코럭 오랜만이다 진짜 먹어 맛있다 요즘 이걸 완전 꽂혀가지고 맨날 먹고 있어요 첫눈이 내렸어요 태동검사 애기가 움직이면 이걸 눌러줘야 돼요 완성 드디어 크리스마스 리스를 달려고요 이건 촌스럽다 이게 낫다 달자 예쁘다 낑깡 안녕 낑깡에 색이 다 달했어요 내년 봄에 낑깡을 다시 바꿔주겠습니다 낑깡 벌써 다 달았어 잘했다 예쁘다 이거 작년에 코스트코에서 샀는데 이제 예쁜 것 같아요 조명 불빛도 나고 너무 예뻐요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으 audience 사랑을 해요 우웡 딴 초 세일 대박 유리의 다리인데요 처음으로 그런건데 볶음밥은 다 볶어 볶음밥까지 굴소스 볶음밥 대박 이거 쟤를 다 썰어놓은 거 너무 웃긴데 어? 이거 썼어? 이거? 이거 두 반장 아닌데? 아직 안 썼어 아 안 썼어? 두 반장 어떤 건데? 딴 거야? 깐쇼새우에 양념장을 만들려면 두 반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제 땡스기빙이었는데 옆집에서 이런 걸 보내주셨어요 너무 귀여워 딸기가 한 마리 한 마리 살아있어 이거 밥 먹고 후식으로 먹을 거예요 레시피 보면서 열심히 하는 음 맛있다 딱 사도 맛있다 오우 볶음밥 장인인데? 후추 뿌려야 돼 아 후추 후추는 후추 후추지? 후추지? 대쉬 대쉬 오우 볶음밥 맛있겠다 오우 볶음밥 뭐든 먹고 싶다고 하면 다 만들어주는 오르 오빠 빵 오우 진짜 맛있겠다 맞지? 대박쓰 와 여보가 준비해준 중화요리 특집 디너예요 아까 시작한 후 집사지 현로 해야지 일어나서 Like 전만 촬영 farge 마en 이날 김치 Parce 요리 ru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